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변화시키는 내면의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강준님 편저 북싱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시간을 되돌려서 이야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신이 바르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잘못 행동했던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책은 인생을 이전과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105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몇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노력하는 자에게 옵니다. 길에 두 개의 상추씨가 놓여 있었는데요. 씨앗들은 그곳에서 꽤 멀리 떨어진 채소밭으로 자신들을 옮겨줄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싹을 튀우고 싶어 했는데요. 길 바로 앞에는 과일이 잔뜩 열린 큰 나무들이 있는 아름다운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씨앗 중에 하나가요. 바람이 날 날려보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어.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이 가수원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과일이 많이 달린 나무들 가운데에 머물기 위해 야채밭으로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들 때문에 만들어진 그늘이 햇볕을 막아서 그 작은 씨앗은 결국 싹을 튀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씨앗은 인내심을 갖고 바람이 채소밭으로 날려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씨앗은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곳은 햇살이 따사로웠기 때문에요. 씨앗은 곧 싹을 튀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좋은 상추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은요. 모두가 하나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땅을 찾으려면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씨앗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회의 순간이 다가오면요. 싹을 튀우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해야 합니다. 두 천사가 세상을 돌아다니며 좋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요. 두 농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15분 동안만 큰 능력을 주자 그 시간 안에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말이야. 라고요.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두 농부의 머리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져서 그들을 지켜보았는데요. 농부들은 함께 몇 걸음 더 가다가 헤어져 각각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중 한 농부는요. 몇 미터를 더 가다가 새때가 자신의 논밭을 공격하는 걸 보고는 급히 모자를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새들아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 농작물을 먹지 말아다오. 나는 이 농사가 잘 되어야 먹고 살 수 있단다. 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놀랍게도 밭에 있던 채소들이 점점 자라더니 당장 추수할 수 있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집으로 뛰어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문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문고리가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픈 머리를 감싸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고쳐야지. 라고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앞에는 아주 의리의리하고 멋진 큰 집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랐기도 하고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복의 친구 나 좀 도와주게 큰일 났어. 그는 아까 헤어진 농부였는데 울며 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네. 우리가 헤어진 다음 집으로 가는데 새들이 내 밭을 공격하고 있더군. 그래서 화를 내며 새들에게 다들 굶어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소리를 쳤더니 순간 내 밭 전체가 말라버렸네. 나는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달려갔는데 문을 열자 문 위의 고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미 화가 나 있었고 짜증이 난 상태여서 이 망할 놈의 집안 그냥 확 불이나 붙어버려라 하고 소리쳤더니 천사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나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람들이 알 수 없게 15분간의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15분은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하는 것을 매사에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변두리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의 한 아이가 굉장히 예뻤는데요. 항상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하게 여긴 선생님은요 원피스 하나를 선물로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녀는 매우 기뻐하며 옷을 입어 보았습니다. 아이의 엄마는요 그것을 보고 딸아이가 더러운 채로 예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이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딸이 늘 잘 차려 입은 것을 보고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예쁜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누추한 집에서 살게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오. 집을 고치고 치를 새로 해야겠소. 아내도 집이 깨끗해지자 자기 자신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에는 아름다운 정원도 꾸몄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 집의 변화를 보고요 자신들도 집을 새롭게 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온 마을이 예쁘게 변했습니다. 큰 변화는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현자가 자신이 충성스러운 제자와 함께 숲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는 매우 초라해 보이는 농장의 작은 집을 보았는데요. 현자는 갑자기 농장에 있는 작은 집을 방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부부와 세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모두 해진 옷을 입고 있었으며 맨발이었습니다. 현자는 이 집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상업지대도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군요. 당신과 가족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겐 소 한 마리가 있지요. 소는 우리에게 매일 많은 양의 우유를 준답니다. 그 우유 일부를 팔거나 다른 식품과 교환합니다. 또 약간의 치질을 만들어 팔기도 하지요.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자는 대답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잠시 동안 그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진 다음 돌아서서 제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당장 소를 잡아서 저 낭떠러지에 던져버려라 하고요. 젊은 제자는요.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 소는 한 가정을 유지해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스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자 제자는 결국 돌아가서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소를 언덕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죽여버렸습니다. 이 장면은요. 몇 년 동안 젊은이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그 가족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사죄하려고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용서를 빌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였는데요. 그가 작은 집이 있는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꽃이 만개한 나무가 무성한 매우 아름다운 농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길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으며 차고에는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아이들이 정원에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그 가족들은 생존하기 위해 농장을 팔아버린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고 곧 관리인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리인에게 몇 년 전에 이곳에 살던 가족들에 대해 물어보았는데요. 그때의 가족들은 아직도 여기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요.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예전의 가족들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소의 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농장이 이렇게 훌륭하게 번창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길 소 한 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지요. 그러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눈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그 주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을 어떤 상황에 얽매어 두는데요. 단지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거나 인생과 행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신의 삶을 제한한 채 스스로를 애완동물처럼 감싸고 보호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애완동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명의 남자가 눈사태로 인해 어느 동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침이 되어 구조될 때까지 동굴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작불을 피워두고 각자 장작을 모아왔습니다. 만약 불이 꺼진다면 아침이 오기도 전에 모두 추위 때문에 얼어죽을 터였습니다. 드디어 각자의 장작을 장작불에 넣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불을 계속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구두쇄이자 부자였는데요. 그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게으름뱅이들을 데워주기 위해서 내 장작을 내줘야 하냐고. 이 장작은 내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리고 이 장작으로 이득을 챙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신의 장작을 불에 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요. 산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길과 많은 위험 그리고 눈에 대한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작을 넣어야 할 때가 되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눈보라는 며칠 동안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내 장작은 그때 필요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장작을 보관해 둬야지 라고 생각하며 역시 자신의 장작을 불에 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온통 일로 점철될 만큼 손이 나무처럼 딱딱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작을 넣어야 할 시간이 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장작은 내 거야. 내가 일을 한 대가라고. 난 이것이 장작 쪼가리일지라도 아무에게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세 명의 남자에게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까지 고집스럽게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각자의 손에 장작 뭉치를 들고 얼어서 죽은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의 대장은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추위가 이들을 얼어 죽게 했다. 하지만 이들을 죽인 것은 차가운 날씨가 아니라 마음의 추위였다라고요. 가끔 우리는요 미래에 부족할지 모를 어떤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고통스럽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기만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재산은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일은요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은 단순하며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행복과 작은 깨달음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